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의과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그런 현안과정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를 명실상부하게 최고직에 해당하는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물러나야 된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마는 드디어 여당에서 노태학만 물러날 것이 아니고 노태학을 보좌하고 있는 9명의 선거관리위원들이 저는 사퇴하라 이렇게 초강경 그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당의 입장은 맞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한 명 바꿔 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의 선관위 체제가 정상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선거관리위원들 가운데서는 국민의힘 몫인 여당 몫의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한둘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기 이전하고 이유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겉문이만 그런 여당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관위원이 9명이 저는 사퇴해야 된다. 국민의힘의 긴급의원총회에서 결의 상황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하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가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단행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무총장을 맡은 박찬진이 물러나야 되고 사무차장을 맡은 송봉섭이 물러나야 되고 노태학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물러나야 되고 사무총장 위에 여러분들 직제상 포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관위원 9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모처럼 국민의힘이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뿐만 아니고 다 물러나라 이런 내용이 여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전원 사퇴해야 이렇게 강경책을 쓰니까 이번 주 내에 선관위원들이 긴급회의를 열어가지고 감사원 직무감사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꼬리를 좀 내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6월 5일 날 자녀특혜채용의역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결의를 한 겁니다. 노태학 위원장 등 선관위원 전원 즉각 사퇴 감사원 감사 즉각 수용 윤재욱 원내대표는 경찰대 일기조인 그러니까 이런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상당히 익숙할 겁니다. 법이나 이런데 선관이 내부에서 어느 한 사람도 자정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한 몸처럼 쇄신을 막는 선관위원도 전원 사퇴해야 된다. 한 사람도 여러분들 오른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집단인 겁니다. 감사원 직무감사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아 가지고 감방을 가야 될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 직무감사까지도 여러분들 9명 전원이 노태학과 짝짝꿍이 돼 가지고 못 받겠다. 그러니 다 싸그리 이번에 1 플러스 9의 10명이 모조리 뭐죠 옷을 벗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뭐 말씀이 그렇습니다마는 이 자녀 특혜 채용이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옳은 이의 일은 아니고 잘못된 일이지만 지금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치러진 두 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득표 수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를 두 차례 한 겁니다. 대통령이 여러분들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두 번의 공직선거가 있었는데 그 공직선거에 다 득표 수 정감 작업 한쪽에서 이런 득표 수를 빼앗고 같은 수만큼을 다른 쪽에 더해 주는 그런 사전 투표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국민들에게 마치 진짜 득표 수인 것처럼 그렇게 발표한 것이 누가 했습니까 북한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했습니까 시진핑 지하에 있는 중국 공상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했습니까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지휘 라인에서 위청은 다 물갈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의 실무진들이 선관이 내에 있을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전산담당 부서에 직접 관련됐거나 그다음에 유관된 업무를 맡은 자들이 외부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전산조작을 했겠죠 다 여러분들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작업이 아직 시작도 안 된 겁니다 감사원이 직무감사 이런 거 지금도 이런 장꼬대 같은 이야기 합니다 독립적인 기관대 기관의 문제인 만큼 감사원 감사수용 불가가 기본적 입장이다 문재인이 여러분들 꼽은 선관위원이겠죠 양심이 그냥 다 죽은 겁니다 오늘 6월 6일이니까 정말 순국 선열들 앞에 부끄러운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나라가 선악 개념도 없고 법 개념도 없는 겁니다 선거를 때리 조작을 해도 수사다운 수사를 한 번 안 받고 선관위원님 하면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독립적인 기관대 아니 범죄집단이 무슨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선거범죄 대 채용범죄인 겁니다 지금 국민의 힘이 여러분들 거론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채용범죄입니다 선거범죄는 일체 여러분들 목소리를 안 냅니다 국민의 힘이 이게 성력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투표를 도덕질한 것이 핵심이지 딸 아들 여러분들 그냥 특별 채용한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 선거범죄의 여러분들 지휘 라인이나 이런 것을 다 찾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 부정했습니까 홍 박사님 우리가 어떻게 범죄집단 입니까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전광역시의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유성구청장 선거입니다 유성구청장 선거에서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제럼 선관위가 했습니까 중국공상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했습니까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성구청장 선거를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여러분들 바꿔버린 분석결과를 그냥 간단 맹료하게 정리한 겁니다 국힘당의 진동규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0장을 도덕질한 겁니다 조작값 10% 그래서 2064표를 훔친 겁니다 마이너스 그걸 누구한테 줬습니까 정용래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총조작한 값은 4128표입니다 득표수 증감 득표수를 이동시킨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서 동원된 득표수 규모가 4128표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관위가 발표한 값자 후보별 득표수가 보면 정용래 75,450표 진동규 72,031표 진동규가 3419표 차이로 패배했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이 유감스럽게도 조작된 득표수라는 겁니다 값자 득표수 그래서 이런 조작값 10%를 이용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진짜 득표수를 여러분들 역으로 추정을 해보니까 정용래는 선관위 발표처럼 75,450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공짜로 먹어치운 2064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해내게 하니까 이런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 정용래 더불당 여러분 후보는 72,846표를 받은 겁니다 국힘당 진동규는 72,031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빼앗긴 표만큼 여러분들 이게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빼앗긴 표를 되찾아주니까 진동규의 진짜 득표수가 74,635표가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았으면 진동규 국힘당 여러분들 후보가 유성구청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1789표로 승리한 겁니다 1789표로 승리한 후보를 사전투표에 4128표를 조작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겁니다 이게 다 숫자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문제는 선관위가 뭐라고 뭐라고 떠들고 노태학위가 뭐가 송구스럽니 야단 법석을 띠는데 다 여러분들 감방 가야 됩니다 노태학위는 선관위 위원장을 직책을 가지고 2020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명목상의 여러분들 총지휘자였습니다 그 밑에 선관위 위원들 9명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선관위 문제 선거범죄가 가장 큰 문제고 그 밑에 코키리 비스켓 같은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딸아들을 여러분들 특별 채용한 채용범죄인 겁니다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힘당은 이 문제는 거론할지 모르겠습니다 거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이 일어나 가지고 항의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지 않습니다 실망스럽게 받아들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을 빙빙 꼬거나 과장하거나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판단은 국힘당이 선관위가 직무감사에 협조하면 선거범죄는 덮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한통속이다 이렇게 분노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썩은 여러분들 그 구역질 나는 그런 온물이 온 세상에 다 넓어져 있는 겁니다 선거범죄를 국힘당이 정도를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테이블 하나에 그냥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른 거 여러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짓들을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계속 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엊그제 끝났던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여러분들 이 짓을 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서초의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이것도 오세훈 씨한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표를 13900표를 빼앗았네요 서울시장 선거에 서초구 선거국에서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약인데 이런 걸 다 여러분들 분석해가 아니까 참 대한민국이 큰일 났구나 어쩌면 나라가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고 이렇게 부패하게 됐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의 끝이 어떨지가 걱정이 안 되는지 걱정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수인가 다수가 걱정을 해야 될 건데 아무튼 여러분 상황이 이렇습니다 선관위원 9명 사퇴야 여러분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덕놈들 시리즈 1권 2권 3권 4권이 선을 보였고 여러분 그리고 지난 5월 30일 날 노태학과 박찬진이 진두지휘했던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에 시도지사선거와 시장군수구청장선거를 어떻게 조작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파헤친 도덕놈들 오근이 손을 보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나라를 살리시는 일에 여러분들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책을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예유가 있으신 분들은 몇 건 더 구매하셔서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의 재산과 자유와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 세대의 미래를 여러분들 지키는 데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채용비리 채용범죄 고위직의 자녀특별채용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선거범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연 선거범죄를 국민의 힘이 다룰 의지가 있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언론계가 그동안 철저하게 무시하고 깔아뭉겼던 선거범죄를 수면 위로 부상하는 데 협조할 것인가 이게 큰 거죠 그리고 이만큼 알려진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선거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윤석열 정부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선관위와 관련해서 이제 국힘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사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압니다 실상을 많은 국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선거범죄를 저질러왔다 이런 부분을 인식하는 국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시게 되면 지난 22시간 동안 실시됐던 설문조사에 2만 4천여 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2만 4천여 명 정도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이 참여하신 겁니다 설문조사 노태학을 두둔하는 민주당 여당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은 동업관계인가 6월 4일자 조선일보 기사의 헤드라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은 동업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동업관계가 맞다 99%입니다 두 번째 동업관계는 아니다 1%입니다 세 번째 잘 모르겠다가 0%입니다 여러분 거의 100% 가까운 2만 4천여 명이 여러분 설문에 응하신 분들 가운데 거의 100% 가까운 분들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이 동업관계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이 그런 거는 수사가 결과가 나와봐야 되지만 사람들이 인식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까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민주당은 동업자구나 그럼 뭐를 위해서 동업을 하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민주당이 만일 동업관계라고 다수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뭘 위해서 이런 동업을 하겠습니까 선거 범죄지 않습니까 더블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협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의 이 열아와 같은 요구를 과연 여당인 국민의 힘이 수용할 그런 의사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국힘당이 과연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 국민들의 애달바하는 그런 마음을 수용해서 정말 정도를 뚜벅뚜벅 거르면서 선거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일소하거나 착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국힘당이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6월 5일 날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긴급 국민의힘 의원총회 주요 내용들이 아주 소상하게 여러분들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 요직을 맡고 있는 분들하고 그리고 이번에 행정안전위원회 여당적 간사로서 선관위를 방문해서 항의도 했던 이만희 청도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이고 이분도 아마 경찰 출신일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이 지금 실려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국민의힘의 수뇌부는 확실한 한계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수뇌부가 갖고 있는 한계선은 직무 감찰에 거치는 겁니다 북한 해킹과 자녀 채용 비리만 다루고 그 이상엔 선거 범죄는 다룰 의지가 없다는 것을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소위 일종의 증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힘당한테는 성력이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성력은 선거 범죄까지는 안 간다는 겁니다 선거 범죄는 채용 비리까지만 다루겠고 선거 범죄는 우리도 손을 안 대겠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수뇌부의 의견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입니다 고위 간부 자녀들의 지속적인 세습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 해킹 의혹 지원자 신상정보 유출 비위직원 부실 징계 조치 등 심각한 기강 회의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수준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철규 사무총장 선관위의 의결로 강제 조사가 불가능한 건의기 조사는 수용하고 강제 조사가 가능한 감사원 감사원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부정한 잘못된 결정입니다 선관위 위원장하고 선관위원 모두 공정한 선거관리를 책임질 자격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철규 사무총장의 이런 주장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것은 이번 감사 내용은 선관위 내 채용 비리에 관한 것으로써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될 선거사무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의 주장입니다 절대로 국민의힘의 수뇌부는 선거 범죄를 다루지 않을 테니까 선관위 관계자들 안심해도 돼 채용 비리만 다룰게 이게 이철규 사무총장의 주장인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 수뇌부가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나라 전체를 뒤집어 볼 수 있는 선거 범죄에 손을 대지 않을 것으로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이런 선관이 관련된 기사에서 많은 시민들이 선거 범죄에 대한 해결책을 이번 기회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소원하고 그런 소망하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뚜렷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현재 상황이 지속되는 한 국민의힘은 선거 범죄까지 손을 대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이철규 사무총장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감사 내용은 선관위 내 채용 비리에 관한 것으로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될 선거 사무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뭐 지금 한참 난리법석을 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국가의 운명과 관련되고 백성들이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노예가 될지를 결정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선거 범죄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득표수 조작을 절대 안 다루겠다는 겁니다 이게 국힘당인 겁니다 이게 국힘당이 갖고 있는 그 한계선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선을 안 넘을 걸로 봅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러니까 다 뭐죠 국민들이 분노하는 불공정한 채용 비리 문제만 그냥 다루는 겁니다 그다음에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야단 법석 상태를 보면서도 예리하게 상황을 진단하는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2020년도 4.15 총선거 관련된 문제를 철저하게 여러분들 깔아뭉겼던 것처럼 선관위의 이 어마어마한 채용 비리가 여러분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소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요구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채용 비리는 그냥 격가지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뭡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 범죄는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국힘당 국회의원들하고 제가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아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코인 투자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김남국 안산단원의 여름 성적표입니다 박순자 국민의힘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훔쳤습니다 훔친 여름 표수가 3,505표입니다 그것을 김남국이 꿀꺽 삼켰습니다 플러스 3,505표입니다 두 개를 여러분들 더하게 되면 총득표수 조작규모가 나옵니다 7,010표 정도 되겠네요 7,010표를 득표수를 감소, 증가, 증가만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여러분들 발표한 가짜 득표수에 의하면 김남국이 박순자를 3,652표 차이로 이겼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조작값 30%를 이용해 가지고 김남국이 공짜로 먹어치운 표를 토해내게 하고 박순자가 억울하게 빼앗긴 사전투표 득표수를 찾아 두게 되면 박순자가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박순자가 3,358표로 승리한 선거를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 정감 작업,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박순자가 3,652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만들었습니까 시진핑이 이끌고 있는 중국공상당 선관위가 만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안산 단원으로에 김남국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7,010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3,358표를 승리한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를 3,652표 차이로 패배한 그런 패배자로 만든 겁니다 이와 같은 사전투표 조작이 2017년 문재인이 여러분들 대통령에 당선되던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난 지난달에는 마무리했던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에서 대부분 선거구에서 조작값을 달리하면서 선거를 도덕질하는 행위가 지금까지 몇몇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선거 범죄에 손을 댈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와 같은 만성적인 구조적인 여러분들 선거 범죄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비용을 세세손손 아마 지불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예측할 수 있고 그것이 눈에 선하게 밟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다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나 국힘당 나리들은 절대 이 문제 거론 안 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던 유경준 강남병의 여러분들 선거 결과입니다 강남병은 뭐 국민당 힘에 나오면 다 이기는 거죠 코넬대 경제학 박사 출신이지만 4.15 총선에 사전투표 조작이 없다고 여러분들 연구결과에 가서 떠들었던 친구가 유경준입니다 표를 얼마나 도덕질 당했습니까 100표당 30장을 도덕질 당해 가지고 6403표를 빼앗겼습니다 그 표는 고스란히 더불어당 김한규가 먹었습니다 유경준은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으면 47301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사전투표 조작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3만 4495표 차이로 유경준이 승리했다고 축소 왜곡 발표한 겁니다 이런 일을 모든 대한민국 선거에서 다 주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채용비리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진짜 이런 선관위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선거 범죄를 다뤄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선관위를 상전으로 모시고 종놈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투표 이러면 투표는 국민들이 하는데 선거 결과는 선관위가 결정하면 그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니죠 다시 이시조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승만이라는 그 거인이 백성들을 노예와 종놈의 이름들 질곡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줬는데 그것들을 후손들이 못 지키고 다시 이시조선처럼 선관위를 왕으로 모시는 그런 나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될 중요한 정치 집단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거론해서 해결할 그런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일이기 때문에 단정적인 표현을 쓸 수 없겠죠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현재 이 낫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이러면 아우성 치고 국민들이 항의하지 않으면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여러분들 발간됐던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4권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나왔던 도둑놈들 5권 노태학과 박찬진이 진두지휘했던 2022년 6월 1일 지방승거 어떻게 훔쳤나 이 책도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문화일보에 아주 특별한 기사가 하나 났네요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 지난달에 이제 대구 광역시 시장으로 계신 홍준표 시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좀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지도에 대한 발언을 한 내용이 좀 늦게 기사화됐네요 다른 데 찾아보니까 기사화된 내용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한 5, 60개 정도가 달렸는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홍준표 여러분들 대구광역시장을 비난하는 그런 글들이 많아요 내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이야기는 자기가 역대 정부를 보니까 대개 취임 1년 차가 정도가 되면 대부분 그런 지지도가 피크 절정을 이루는데 한 60% 정도로 차지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서 점점 지지도가 하락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인데 그것이 그와 같은 현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아쉽게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성찰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비난받을 내용은 아닌데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가 사람에 대한 그런 호불호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것이 옳으냐 이런 문제보다도 그 사람이 그냥 싫은 겁니다 그 사람이 그냥 좋으면 모든 걸 다 뜹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성향이 조금 다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말 말을 한번 보는 거죠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이 발언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욕을 많이 먹네요 박세영 기자가 6월 5일 날 여러분들 올린 건데 홍준표 윤석열 지지율 정상 아냐? 나는 할 말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홍준표 시장을 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홍준표 대구 시장은 대통령 침 1년쯤이면 60% 선 지지율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선 안팎으로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지금 여론조사라든지 국정지도 조사 같은 게 상당히 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은 것은 제가 공병호 tv를 통해서도 여러 번 지적했고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취임 1년차까지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건 그냥 제가 볼 때는 팩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지도 조사 같은 게 왜곡됐다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심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는 낮은 수준이다 그것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얼마나 낮은가 이런 부분들은 더 살펴봐야겠지만 이는 집권 초기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 나타난 여러 험결로 초반 지지율의 탄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서 이제 저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하고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가지는 겁니다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진단이 다른 겁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야기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1년차까지 여론조사와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보다도 지지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동의를 아는 겁니다 그러나 지지율이 왜 낮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하고는 완전히 다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집권 초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 나타난 그게 언제적 이야기냐 이야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 힘들 겁니다 본인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이게 중요한 이유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다루는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은 보통 이때 다른 대통령에 비교하면 정상이 아닙니다 문재인도 한 60% 정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계속 내려갑니다 취미 1년 무렵에 60% 쓴 최고점을 찍는 것이 일반적 패턴입니다 일반적 패턴입니다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기 인사청문회 때문에 멍들기 시작하면 너무 고생한 탓입니다 이거는 나는 전체적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진단을 왜 하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마음속을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언론들이 보이는 행태하고 비슷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것을 입을 다물어야 되니까 엉뚱한 데서의 이유를 찾는 겁니다 당선되고 한두 달 기간인 인수위 때 총리하고 내각의 임명을 다 할 수 있고 인사청문 요청을 할 수 있다 대통령 침할 때 같이 침해버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가 벌써 1년 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좀 낮은 이유를 뭐라고 보느냐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기대한 것 중에서 톱순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공정선거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달라 이것이 가장 큰 요구상황이었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반드시 해야 되고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안 한 겁니다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큰 기대를 걸고 대통령은 선거 공정선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은 무슨 돈을 얼마 준다 이런 문제도 훨씬 더 갈급한 겁니다 절실하다는 거죠 지지층 가운데서 가장 절실하고 갈급한 부분을 어떤 이유에든 간에 대통령이 무관심하게 대하고 안 한 겁니다 그게 저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홍준표 여러분들 대구 강력시장의 정치 논평이나 이런 것은 내가 높게 평가하지만 여기는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존재감이 별로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존재감이 별로 없고 대통령의 자리는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이 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이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년 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두 숫자만 보시면 됩니다 노란색 부분 울산 강력시 교육감 선거에 100장당 35장을 훔친 겁니다 조작값 35% 국민의힘의 탓밭인 김기현 후보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구의회의원 기초의원인 울산 남구 나에서 100장당 15장을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겁니다 교육감 후보는 100장당 35장을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당선시킨 겁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선거를 담당하는 자들이 윤 대통령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35%라는 것은 아주 높은 조작값입니다 선거 사기시력들이 가장 심하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던 2020년도 4.15 총선에 서울에서 관악구에서 조작값 45% 종로구 황교안과 이낙연이 붙었던 데서 40%를 썼습니다 조작값 40% 조작값 35%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이거를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민주노총의 천창수부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우파 교육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도덕질해가지고 여러분들 천창수부를 당선시킨 겁니다 여기서 역전된 경우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가지고 다른 거 여러분 9군데 가운데서 조작하지 않은 4군데를 빼고 여러분들 딱히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하고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 선거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선거 사기를 주도한 사람들이 나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수뇌부는 이 도표를 굉장히 숙고해야 됩니다 아무도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력의 어려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좀 어려워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전혀 그렇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표를 보면 이 도표에서 뭘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까 국힘당이 선거 범죄 문제를 다루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2024년 총선하고 2020년 대선도 이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아는 국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국민들은 바보 천치가 아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이 이런 뭡니까 본인들이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을 다루는 겁니다 4.15 이런 부정선거를 떠드는 사람들도 다른 선거는 일체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들 다른 선거는 일체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선택적 불법만 강조하는 겁니다 저는 정치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안 하는 사람이니까 정치를 우습게 보는 사람입니까 권력이란 것은 뭐 덧없는 것을 보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선거를 봐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 부정을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전체 선거를 거론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사유로만 잡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를 하죠 예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낮다 그거는 팩터다 이야기죠 여론조사 문제를 충분히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존재감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권력이란 양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두려워하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산거 범죄를 다루어야 되는데 그 범죄를 다루지 않는 한 존재감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을 걸로 보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이지만 제가 또 100% 어를 수는 없으니까 혹시 이 방송 보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열렬하게 지지하신 분들은 너무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열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수없이 많으니까 그러나 비판적인 그런 뭐죠 그런 논조를 견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왜 이런 비판적인 논조를 견제하는지를 잘 귀담아드려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좌파 진영 사람 빼고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견해를 피려가는 걸 보고 무슨 분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혹해가 좋아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이런 부분들을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야 제정신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첫 번째 공직선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여러분들 노태학과 박찬진이 진두지였던 선거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시도지사 선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여러분 낱낱이 밝힌 책이니까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까지 나왔던 도덕놈들의 시리저도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 주셔야 이 문제를 밝히는데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참 잘 살아야 되죠 그리고 전쟁 같은 걸 겪지 않도록 외침도 잘 대비를 해야 되고 내침도 대비를 해야 되지만 외침도 참 잘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bbc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이렇게 잘 전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유를 하고 싶은데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되면 많은 사람이 떠나지 않습니까 러시아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우크라이나를 떠나는 사람도 많은데 참 기가 찬 이야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전쟁이 저렇게 장기간 지속되고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우리 사회에 많기 때문에 제가 제 의견을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튼 독립국가를 그냥 침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서방이 어떠니 뭐 어떠니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명분 없는 전쟁이 1년 이상이 지속되더라도 국제사회가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거의 초토화될다시피 그렇게 됐는데 보니까 참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도를 하네요 우크라이나가 대방객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대방객을 시작했다 이런 보도를 크게 다뤘네요 대방객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제 BBC 방송을 보니까 일면 톱뉴스가 공세를 취한다 우크라이나가 동부지역에서 공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이렇게 영토를 자격으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게 검정색 부분 이 검정색 부분은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병합한 것이고 소련이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전쟁을 거쳐가지고 동부지역을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통제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됐는데 오늘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소련 소식입니다 소련을 보게 되면 소련은 이제 러시아 오늘 소련이라기보다 러시아죠 과거 이제 소련이니까 러시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겁니다 러시아에 전쟁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네요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신안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러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소식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봤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스페틀라나라는 30대 여성분인데 작은 마을 출신으로서 모스크바에 18살에 와가지고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한 후에 그런 여러 회사의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활동했는데 내가 조국을 떠나려면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하다가 모스크바에서 은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러시아를 사랑하고 그리고 제 생활을 아주 즐겼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도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린반도의 병합과 같은 그런 무력침공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푸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그런 법들이 통과되니까 사실 어떤 국가가 자유로운 그런 국가 상태를 벗어나가지고 국가가 계속해가지고 억압적인 국가로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침묵하고 그냥 살지만 그걸 참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라를 떠나는 거죠 이제 전쟁이 시작됐을 때 저는 이 전쟁이 곧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곧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일체 전쟁에 항의해가지고 항의하기 위해서 밖에 나오지 않았다 겁이 나니까 그때 저는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르비아의 수도인 벨그라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한 국가 권력과 제 사이에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페트라나시라는 30대 초반의 여성분처럼 푸틴 정부에 강력하게 그렇게 항의하기보다도 그냥 자기가 저를 떠나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한 국가지만 그냥 그걸 포기하고 떠나서 자기 자신과 국가의 권력 사이에 상당한 거리를 그렇게 유지한 소극적인 의미의 저항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 조국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공식적으로 몇 명이 떠났다 이렇게 볼 수 없는데 2022년 또 한 해 동안만 약 130만 명 정도의 러시아 사람들이 떠난 거네요 러시아 사람들이 떠났는데 그리고 이제 유럽 국가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러시아인들 숫자가 그러니까 팬데믹이 발생하던 2020년을 비교해 가지고 보게 되면 한 3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2022년 또 유럽연합 27개국에 망명을 신청한 러시아의 시민들은 팬데믹 수준이 이전에 약 3배 정도 사람 숫자가 늘었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참아내는 데 익숙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참을 수가 없으면 부정의함과 부당함과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을 수 없으면 떠나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징집 연령이 아니게 되면 러시아를 떠나는 것은 쉽답니다 상대적으로 돈을 갖고 있으면 돈을 갖고 있고 징집 연령이 아니게 되면 다만 러시아를 떠나서 영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유럽하고 미국을 향해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가 쉽지가 않은 데고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웃 국가인 조지아하고 아르메니아를 쉽게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카자크스탄 이런 데도 갈 수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옮긴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으면 러시아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또 새로운 현상에는 온라인으로 많은 업무를 볼 수 있으니까 타국에서도 러시아 기업들하고 여러분들 고용관계를 맺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라이프스타일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네요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뭐 국가라는 것이 이제 계약이니까 도저히 자기가 이 국가의 부정의함과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가 없으면 국가하고 뭐 또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를 지금 러시아인들이 2022년 또 한 해 동안 130만 명이 떠난 걸로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화를 겪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가를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이런 전쟁이 1년 이상이 지금 지속되면서 820만 명 정도의 그런 난민이 생긴 겁니다 820만 명 그런데 이제 이 820만 명이 생겼는데 이제 유엔기구입니다 유엔기구에서는 825만 명 정도고 이 수치는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난민이 된 겁니다 그리고 513만 명이 유럽연합에 임시보호를 요청한 그런 상태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사람 숫자는 2192만 명이지만 또 탈출했다가 우크라이나 상황이 좀 호전되면서 돌아가신 분이 1306만 명 정도 그걸 이름 숫자로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붉은색이 우크라인을 탈출한 사람 숫자고 이게 여러분들 내가 못 보셨네요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고 이걸 보시게 되면 우크라인을 탈출한 사람 정가추세 2000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푸른색 이것이 이제 다시 돌아간 사람 숫자 나온 사람에서 돌아간 사람 숫자에 차이가 점점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 넷 아웃플로우니까 나온 사람 빼기 들어간 사람 그 수치가 되게 점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나라가 참 편안하게 잘 돌아가야 되는 거죠 정직한 정책을 써가지고 나라 살림살이 계속 좋아져야 되고 체제가 여러분들 건강해가지고 외침으로부터 국가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선거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거는 외침은 아니지만 내침이니까 선거를 빼앗기게 되면 다음에 일본의 정치 세력에 의해가지고 체제가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체제가 바뀌게 되면 이제 인민임도 늘어나고 난민들도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걸 참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반 시민들에 비해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할 거 아닙니까 문헌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선거 문제에 참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가 참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제 이런 선거를 지키는데 힘을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발간된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덕놈들 1권 총론 도덕놈들 2권 3권 2022년 3구 대통령선거 도덕놈들 4권 2020년 4.15 총선 그리고 지난 5월 30일에 선을 보였던 5권 2022년 2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주셔서 나라를 지키는데 체제를 지키는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 범죄 득표소 조작이라는 그런 범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되게 되면 나라가 참 많이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그러면 다 함께 책임을 제하겠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었던 윤석열 정부도 책임져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었던 국힘당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도 각자 비용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선거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사들 특히 조선중앙동화가 짊어져야 될 책임은 참 클 겁니다 제가 참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다 오래 살기 때문에 자신의 노년도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미래와 직결될 텐데 어쩌면 그렇게 그 거대한 악에 침묵하고 은폐하는 데 힘을 다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참 불가사의하다 이 나라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언론과 부역자들 문제를 한번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연하게 6월 6일자 동아일보 사슬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슬을 보던 중에 참 놀라웠습니다 동아일보 하게 되면 저항의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신문이지 않습니까 그 사슬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은 참 사람들 일단 수준이 낮다 두 번째 일어난 사실을 이렇게 왜곡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이 칼럼을 쓴 논설위원회는 양반은 자식들이 없나 이런 생각이 떠올립니다 6월 6일자 동아일보의 사슬 제목은 건사합니다 산간의 의혹 감사원 감사 공방 접고 수사로 규명하면 된다 이 칼럼이 아마 논설위원이니까 지금 50대 중후반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근사하게 시작했지만 결론을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 대부분에서 근거가 없다는 학정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2020년 4.15 총선에 부정이 있었다고 믿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선거관리의 문제까지 파헤치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선관위의 속구리 투표 사태가 있었지만 선거 부정 시도로 보기는 어렵다 선관위 선거관리실 때에 대한 감사는 부정선거론자들에 의해 소모적인 논란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게 동아일보 논설인 겁니다 사슬 동아일보 사슬 수준이 이건 겁니다 기가 찹니다 동아일보 사슬 수준이 지난해 대선에서 선관위의 속구리 투표 사태가 있었지만 선거 부정 시도로 보기는 어렵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선거관리 문제까지 파헤치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다 선관위 선거관리실 때에 대한 감사는 부정선거론자들에 의해 소모적인 논란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 사슬은 통상 익명으로 이렇게 거론되기 때문에 누가 이 글을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 연령층으로 보게 되면 지금 동아일보의 논설위원들은 50대 중후반 인물이 이 글을 썼을 가능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책이 뭡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가지고 투표 결과를 어떻게 여러분들 왜곡했는가를 낱낱이 숫자로 입증한 여러분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누굽니까 노태학과 박찬진 한 사람은 명목상의 선관위 위원장 한 사람은 여러분들 실무 여름 총책임자가 진두지휘했던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선거 시장군수구청장선거에서 어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가지고 결과를 왜곡했는가를 낱낱이 입증한 책입니다 그 앞에 여러분들 1권 총론 2권 3권은 2022년도 3부 대통령선거에서 240만 표 상당의 사전투표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밝힌 책입니다 이런 것이 다 여러분들 밝혀진 그냥 세상에 낱낱이 밝혀진 그런 상태는 불구하고 동아일보 여러분들 사설 수준이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냥 기가 찬다는 이야기를 떠나가지고 이 언론계에 있는 양반들 진짜 대책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관위의 속구리 투표 사태에 있었지만 선거 부정 시도로 보기 어렵다 다 이런 입증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2권 3권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것이 다 여러분들 260만 표 이상 차이가 났고 240만 표 정도의 사전투표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다 나왔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엉터리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선거 부정 사례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게 김남국 사례지 않습니까 동단위에서 몇 표를 도덕질했는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2020년도 경기도 안산 단원으로의 4.15 총선에 김남국이 박순자로부터 어떻게 이런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성부를 그냥 바꿨는지가 그냥 여러분들 동별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안산 단원으로의 고잔동 김남국이 2,304표를 받았고 관내 사전투표가 박순자가 1,403표를 받은 겁니다 이 선관위가 발표한 고잔동 관내 사전투표가 다 어떤 숫자입니까 조작된 숫자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순자가 받은 100장당 30장을 도덕질한 420.90표 421표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남국이 받은 선관위 발표 득표수 2,304표에서 421표를 빼면 김남국이 사전투표 조작 이전에 받았던 진짜 득표수 1,883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박순자가 1,403표를 받았던 선관위 발표 득표수는 이게 다 조작된 숫자지 않습니까 박순자가 421표를 빼앗긴 거 아닙니까 1,403표에다가 421표를 대중이면 1,824표가 나옵니다 1,824표가 박순자가 사전투표 조작 이전에 진짜 득표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동별로 여러분들 동별로 관내 사전투표를 얼마나 도덕질을 했는지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얼마나 도덕질을 했는지 거소선상투표는 얼마나 도덕질을 했는지 국외부재자투표는 어떻게 도덕질했는지 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 장의 표에 거소선상관의 국외부재자투표 그다음에 여러분들 안산시 단원의뢰 동아옵 5개에서 일어났던 모든 조작을 여러분들 다 이렇게 밝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걸 종합하게 되면 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김남국이 3,505표를 훔쳤고 박순자가 3,505표를 빼앗겼고 그래서 박순자가 3,358표를 진짜 이겼는데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3,652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여러분들 김남국을 당선자로 만들어줘 가지고 건배치를 여러분들 달아준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3,505표를 훔쳤으니까 여기 나오네요 박순자가 빼앗긴 총득표수가 3,505표라는 게 딱 나오네요 그 3,505표를 어디서 훔쳤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세세하게까지 이런 다 분석이 끝났는데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동아일보가 순국 선제를 기리는 6월 6일 날 한충일 날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근거가 없다는 확정 판결을 했지만 대법관들이 다 도독놈들이었지 않습니까 천대엽 조재연 다 도독남들이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가 왜곡됐는데 그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판결문에 적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성한 놈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너무 부패한 겁니다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패할 수 있을까 세상에 여러분들 완전히 다 드러난 그런 범죄를 외면하고 왜곡하고 은폐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다 남탓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것은 언론과 부역자를 다뤘지만 나라가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든 노태학과 박찬진이 치른 첫 번째 조작 작품인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낱낱이 분석한 도독놈들 옥은 5월 30일에 손을 보였습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구해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노예로 사는 거죠 할 수 있습니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